동해신항 부두 건설의 첫 번째 사업인 석탄부두공사가 늦어지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역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10월까지 착공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신항 옆에 새항만 시설을 짓는 동해신항 건설사업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북방파제공사가 마무리됐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방파호환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두건설공사는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일본부두 석탄부두공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법상 석탄부두공사가 시작돼야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2번, 3번 부두공사도 연달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석탄부두사업도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결국 사업 착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석탄부두 착공 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최근 승인을 해줬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앞으로 석탄 수요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하역시설과 저장시설 등의 규모를 줄이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두의 석탄 처리 시설은 축소하더라도 10만 톤급 선박을 댈 수 있는 저반시설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공사 착수 기한이 연장된 만큼 주주 회사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는 일단 사업 포기가 아닌 것에 안도하면서도 수건사업인 동해신항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안에 석탄부두공사가 첫 삽을 뜨면 내년 연말쯤 이번 3번 부두공사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자 형태로 추진되는 나머지 4개 부두는 사업자 선정을 마치는 대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윤희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철원평야에는 벌써부터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들이 찾아왔습니다. 2년간 중단된 두루미 탐조관광도 다음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철원평야에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 드넓게 펼쳐진 철원평야입니다. 가을거지가 모두 끝난 논에 제두루미 수백 마리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땅에 박고 논에 떨어진 벼 낙곡으로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이곳은 철원 오뎃살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가을이면 낙곡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낙곡을 먹기 위해서 오고 있고요. 철원평야 한가운데 위치한 삽슬봉 방공호에는 겨울진객 두루미를 볼 수 있는 탐조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원경 하나면 두루미들을 방해하지 않고도 눈앞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지금도 군사시설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벙커를 개조해서 전시와 두루미 탐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겨울 철원을 찾은 두루미는 8천 마리. DMZ 인근 주민들이 먹이주기와 서식지 조성, 다친 두루미 치료 등으로 생태 보호에 힘쓴 결과입니다. 철원군에서도 최근 예산 30억 원을 들여 국제 두루미 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자연환경 보정과 생태 관광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물론 함께 참여하고 사회단체,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보호활동이 될 거예요. 두루미 탐조대는 오는 12일부터 문을 열고 2년 만에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강원도에서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양양 8명, 원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춘천과 속초, 홍천에서 각각 2명, 강릉과 양구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38.9%로 36개 병상 가운데 22개 병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7,437명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평창군의 한 리조트에서 레저기구인 짐 라인을 타던 30대 여성이 5미터 아래 인조 잔디로 떨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회복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짐 라인의 레일 중간이 끊어져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영월군 남면에서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볏짚에서 불이 나 화물차 한 대가 탔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FC가 춘천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원FC는 오늘 저녁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2021 K리그원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승점 39점으로 여전히 2부 리그 강등권인 리그 11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최하위 광주가 오늘 승점 3점을 챙기면서 한 경기 차로 간격이 좁혀져 남은 두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힘든 여정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원도에 보물 3건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건 원주 강원 가명 선화당과 강릉 7사당, 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 좌상의 3건입니다. 또 평창 백운산 7종령과 삼척 도호부 관아지는 각각 명승과 사적으로 지정예고됐고 정선봉양리 뽕나무는 천연기념물, 고성 옛 간성기선점 반석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예고됐습니다. 속초해경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동해안 일대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속초해경은 동해안 일대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보됨에 따라 이 같은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의 세 단계로 구분해 알리는 제도로 해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양관광지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갯바위, 방파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던 원주국제걷기축제가 어제와 오늘 열렸습니다. 5km와 10, 20, 30km의 4개 코스로 나뉘어 어제 원주시 무실동과 흥업면 방면, 오늘 반곡관설동과 행구동 방면에서 3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가 운집하는 걸 막기 위해 출발 시간을 나누어 운영했고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 사전 접수만 허용됐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걷기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고 올해도 지난 10월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0일까지 시험장 학교 방역 합동 점검을 마치고 11일부터 19일까지 특성화고를 포함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내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172명 늘어난 1만 2,519명으로 도내 7개 시험지구에 51개 시험장, 578개 시험실이 운영되고 시험실 입실 인원은 최대 24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하고 여러 명의 지인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3월에도 14km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30여 명을 상대로 물품이나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4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와 사기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비료용 작물을 키우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친환경인증농가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에게 필요한 자재를 주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그 밖의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예년과 달리 농업인이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